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용물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지금 대전지검 형사 4부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5년 동안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고 하는 재난영화를 보면서 더욱 그 뜻을 굳혔다는 탈원전 정책 이것을 이제 거의 소주성 버금가는 그런 중요정책으로 밀어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그 이듬에 여러분 기억을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4년 4개월쯤 전 청와대 내부통신망에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을 하나 올립니다 월성 1호기는 언제 영구 가동 중단 결정이 됩니까? 라고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어느 조직단체 기구가 됐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 결정되나요? 라고 물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빨리 안 하고 뭐 있어 이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빨리 빨리 내가 이거 지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 말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이 나오면 벌집 수신 것처럼 난리가 나는 데는 청와대 그 밑에 담당 비서관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 해당 국실장들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진 거나 비슷한 거죠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달아서 화를 내면서 지시를 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월성 1호기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올렸는데 그 말은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산업부 장관 산업부에 있는 국실장들 이거 빨리 가동 중단하는 거 지금까지 뭐하들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질타한 것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 장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월성 1호기를 조금 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니 불러가지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아뜨거라 싶었으면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히 과장 이쪽에서 올리는 보고서가 이게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청와대가 난리가 났어 이 사람아 너 죽을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얘기들이 그 뒤로 있었고 우리 감사원이 밝혀낸 것만 해도 엄청난 게 쌓여있고 감사원이 밝혀낸 것을 대전지검에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대전지검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이걸 수사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참 수사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요 대전지검이 움직이면 서울에 있는 대검에서 이걸 막아세우고 대전지검에 인사조치가 취해지고 이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혐의는 다 있고 감사원에 밝힌 것만 해도 이미 감사원이 그때 넘긴 자료가요 곧 재판정에 가서 써먹어도 될 만큼 아주 꼼꼼하게 자료가 다 돼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장 같이 돼 있었던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적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검사들이 써먹기 좋게 해서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실세로 이걸 누르니까 수사가 잘 안 됐던 건데 드디어 대전지검이 세종시 멀지도 않죠 대통령 기록관을 이 시간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댓글에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도 밝혀낼 수 있고 그 댓글 이전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었고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질문 형식의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그 뒤로 이 일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것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어떤 증거로 남아 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윗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이 선에서 수사 대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일개 비서관이 그걸 결정을 하고 밀어붙일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풍선처럼 지금 부풀려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윗선 당연히 대통령이죠 당연히 청와대의 윗선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경제수석 다섯 사람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왜 댓글을 직접 올렸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밖에서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이 사람은 아직도 사장이에요 한수원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로부터 그 엄청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살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한수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당신네들 목이 하나야 두 개야 지금 빨리 경제성 말이야 월성 1호기를 당장 문 닫아야 되는 경제성 평가 그런가 없으면 당신네들 다음 인사 조치 때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선회인 사람들은 다 모아지 날라갈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 국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 그쪽에 최상위층이 있는 간부들을 멱살을 딱 잡고 죽을래 하는 거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과장한테 너 죽을래 하는 거고 산업부 과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최고 경영진을 향해서 당신들 죽을 거야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임종섭 비서실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만 해왔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따른 증거물이 없었는데 대전지검이 그것을 찾아서 이 시간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법원이 지방법원이 다 발부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